대한민국 오늘날의 대한민국 무엇하나 이상할 것 없는 풍경들 이 바쁜 걸음 속에 혹시 나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나요? 여기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모처럼 손발에 흙을 묻히고 마냥 신난 아이들 보내기를 앞두고 퇴비가 잔뜩 뿌려진 논이 오늘의 놀이터입니다 흙은 그냥 자연이니까 안 더러운 거예요 흙을 밥으로 만들어가지고 건강하게 살 거예요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그 꿈이 일상인 곳 네덜란드의 치유농장입니다 네덜란드의 치유농장입니다 저는 스트레스와 의료가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두와 똑같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은 이곳에 대한 감정입니다 도시로 도시로만 떠나던 사람들이 자발적 농부가 되어 흙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알지만 잊고 있었던 이 놀라운 힘 생명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흙의 비밀을 찾아 떠납니다 네덜란드의 위트레우트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인구 30만 명이 넘는 이곳은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빌딩과 도로가 익숙한 도심 속에서 불쑥 나타난 이색적인 풍경 일명 시티팜이라고 불리는 도시농장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비밀의 정원처럼 펼쳐졌습니다 아 그야말로 딴 세상이네요 어떤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농사를 잘 지어놨을까요? 경력 많은 농사꾼도 전문 농업 경영인도 아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직업도 나이도 다양한 도시민들이 쉬는 날이면 슈퍼마켓 들르듯 이곳을 찾아와 농사를 짓는 게 일상인 곳이죠 이런 먹거리야 원하면 언제든 살 수 있는 도시에서 굳이 땀 흘려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장을 찾는 사람들의 사연은 저마다 다르지만 농사일이 주는 해답은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는 오늘의 주인공을 어떻게 구입하는 데에도 존재하는 것을 일삼지 못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course는 일삼지 못하고 싶은 일은 뿐만이, 이번에는 다른 데에는 일삼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일은 찢어하는 일삼지는 일삼지 못하고 있는 일삼지 못하고 있는 일도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끌어온다운 것이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에너지를 지낼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오늘 하루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지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키우고 적당한 노동이 오히려 삶의 에너지가 되는 곳. 이곳이 바로 네덜란드의 도시농장이자 치유농장입니다. 몇 년 후에 이런 아름다운 샐렛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다른 경우를 만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음식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먹거리와 사람, 공동체가 함께 건강해지는 치유농장. 우리는 어디만큼 와 있을까요? 천만 인구의 메가시티, 서울.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치유농업 관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아직 낯선 줄 알았던 치유농업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내로라 아는 농업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 에버팜 치유농장 대표로 계시는 최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 청년. 안녕하십니까. 저는 완주에서 왔고요. 지금 현재 에버팜 협동조합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젊은 대표가 실천하는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전북 완주의 한 시골마을. 이곳에 최석 대표의 작은 농장이 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사월의 농장은 일천지입니다. 작은 텃밭처럼 보여도 사실 이곳 농사는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까다롭게 선별한 토종종자를 유기농으로 키워내고 있거든요. 토종종자 씨앗 받아가지고 육묘 작업한 땅콩인데 우리 그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완주에. 토종 씨앗으로만 육묘를 하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지금 육묘를 받아가지고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짓는 농사는 몇 배 더 힘들죠. 그럼에도 이 젊은 청년을 불러들인 땅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조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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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음 속으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직업은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배추하고 물을 심어서 파종부터 해서 씨앗부터 뿌려서 하는 과정이 그래서 수학까지 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제 자신을 좀 치울 수 있게 정말 말 그대로 저한테 치우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느끼고 나니까 이게 좋은 매개체라는 걸 좋은 걸 몸으로 제가 직접 느껴보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가능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겠구나 저는 생각을 해요. 치유제겠구나. 그리고 이젠 누군가의 마음을 다독여줄 자리를 일구고 있는 중입니다.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을 아시나요? 그런데 30년도 전에 서울을 떠나 제주로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외과의사 홍성직 원장입니다. 의사로 승승장구하던 서울에서의 삶을 버리고 지금은 제주에서 소수술 전문 외과병원을 운영 중이죠. 청성직 원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 한때 의사였던 사람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고 보니 의사라면 누구나 입는 흰 가운도 입지 않고 이력도 좀 독특하시네요. 그 중 가장 특이한 건 시간만 나면 여기 와서 화분에 물을 주는 게 일이라는 거죠. 방앗이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농장인지도 하고 텃밭인지도 하고 이거는 저득이에요. 저득 다 키워서. 일부러 테라스를 많이 만들어서 식물을 키우고 그 과정 중에 야채 같은 걸 키워서 점심에 식사를 해먹기도 하고 그러는 이상한 외과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이곳이 바로 자칭 이상한 외과의사가 사는 곳입니다. 집에 오면 홍성직 원장은 영락없는 농부가 됩니다. 이야 풀매는 솜씨 보세요. 아 대단하네요. 누가 감자를 떨어뜨려가지고 감자 맛이 됐어요. 농사 경력 30년이면 감자도 절로 크는군요. 가능하면 자기 먹을 것들을 자기 스스로 키워먹는다는 게 앞으로는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 일이 우리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약이 아니라 들로산으로 내보내고 밭에 가서 일하게 만드는 게 저는 치료제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오면 일단 일부터 시킬 거예요. 그래서 홍성직 원장의 농장에는 먹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적당히 몸도 움직이고 건강한 음식도 먹고 농사 일이 결국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밭에서 맴풀은 이 녀석들 찾습니다. 덕분에 이 농장에서는 풀 한 포기도 허투루 버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작물을 키워 동물과 나눠먹고 동물이 생산한 식량은 다시 인간과 나눠먹는 완벽한 순환이 이뤄지는 거죠. 그러니 이 동물들 모두 그 순환의 고리에서 각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초록 생명마을. 이 농장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듯 땅이 그리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이 됐다는데요. 이제는 의술에 이어 농사로 사람을 돕고 있는 셈이죠. 감자 맛. 알파지고. 이런 건 따서 드시려고 하시죠? 그걸 심어놓으면 집안에 환자가 없다는 나무야 이게. 잎은 살을 만들고 열매로는 비파 줄을 만들어서 먹으면 약수리. 버릴 게 없는 거네. 그럼요. 아주 향기로운 나무야.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요. 비벼서 냄새를 맡아봐. 여기 농나무 숲을 제가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다. 의사는 나무 한 그루도 그냥 심는 법이 없네요. 저걸 안방에서 키우다가 저한테 가져왔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사람들도 어느새 홀린 듯이 농장에 스며들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머 도망가. 만져볼 줄 알고. 도망가는데. 한 번만 만져보자.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에 머리가 조금 아팠는데 지금 이렇게 녹차 냄새도 직접 맡고 아까 뭐죠. 로즈마리 냄새 맡고 그러면서 치유가 어느 순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게 자연이 주는 혜택이 아닐까요. 우리 유전자 속에 이 채취하는 이 기쁨이 대단한 거더라고요.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수도 없이 많은 부가가치들 우리 정신적인 건강 몸의 건강 사회적인 건강 그런 값어치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와서 농사 짓고 농촌에 살아야 되죠. 아이돌 가수의 노래 그리고 태비 수레 이 반전의 조합이 왠지 어울리는 완주 치유농장입니다. 최고의 노동요를 선택한 이들은 몇 해 전 완주의 털을 잡은 청년들입니다. 청년 거점 공간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농장에 들러 농사일을 돕고 난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못한다는 요즘 청년들이 고된 농사일이 뭐가 좋아서 찾아온 걸까요. 저는 사람이 머리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몸만 써도 안 되고 항상 모든 일은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조화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을 때 사람은 치유받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철학가의 어려운 말은 빌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몸과 정신의 조화 이것만큼 인간이 바라온 목표가 또 있을까요? 이 당돌한 청년들은 지금 그 어려운 일을 농사에서 찾겠다고 온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다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다 뭔가 아픈 구석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치유받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이렇게 조금 인정하고 이런 치유농업이나 이런 것을 도구삼아 나를 이렇게 치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타를 갖지 않고 있어요. 삶의 상처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찾아오고 어떻게 해야 낫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흙은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는 당연하면서도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의 아이들과 청년을 치유해줄 최숙 대표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바로 이 흙인 셈이죠.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이맘때 내리는 비는 이를 재촉하는 일비라죠. 완주의 농장도 계절을 바꿔 입었습니다. 완주의 농장도 계절을 바꿔 입었습니다. 지난번 최숙 대표도 어지간히 부지런을 떨었나 봅니다. 이 작은 텃밭에 없는 게 없는 걸 보면 말입니다. 최숙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고객들이 농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동네 어르신들인데요. 베테랑 농사꾼들 앞에서 텃밭 자랑하느라 아주 신이 났습니다. 향이 틀리지 확실히 구분이 되죠. 얘는 백합이 아니라 얘도 허브예요. 외국 건데 향이 틀려 맡아보죠. 틀리죠? 이건 상추? 이게 뾰족뾰족한 상추가 있어요. 골고루 잘해놨네. 잘해놨어요? 봄철 내내 밭에 엎드려 살았던 최숙 대표의 공력을 안 한 터라 상추 한 폭이에도 찬사가 쏟아집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따두세요. 블루베라죠. 이거 블루베리 따두셔. 최숙 대표가 마을에 오고 나서 마을 어르신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 말고도 재밌는 게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거 새 방울을. 그 중 하나가 바로 천연비누를 만드는 일입니다. 직접 농사 지은 곡식이며 채소를 참가해 비누를 만드는데요. 안 해본 일을 하려니 좀 서둘긴 해도 새로운 일을 배우자니 없던 기운도 생기더랍니다. 농장에 오면 신기한 것 또 배울 것 천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왔다. 오트니? 어, 오트니. 그 곡물 있잖아. 곡물, 곡, 곡물. 공구멍이 빠지지. 이거는 치자고만. 네,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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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구워도 돼. 그냥 저울이 없어도 딱 놓고 손 딱 스톱하면 그냥. 손이 저울이에요, 손이. 그렇잖아요, 그때도요. 손이 저울이어서. 멀리서 보면 진짜 먹고 싶겠어요, 이거. 치기한 거요. 그저 이렇게 약간 재물 따기 있게 비누질이 맺는 거. 내가 지금 참 한 50대만 됐다면은 진짜 멋지고 해먹었어. 파란색. 치유농장을 찾은 가지각색의 사연들.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됐을까요? 치유를 표방하는 농장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농촌진흥청과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을 받는 농장들이 한 50여 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각 개별 부처에서 예산이 올라가다 보면 서로 중복의 문제도 있고 또 분산 투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그 안에서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함께 공동으로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발전된 치유농업의 모델 네덜란드. 이곳에선 한국 치유농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의 한 치유농장. 인구는 2천만 명이 안 되는 네덜란드에 이런 치유농장이 1,100여 개가 넘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치유농장. 이용객을 태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용객들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라면 중증 환자로 다뤄졌을 이들이 네덜란드에서는 병원 대신 농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유농장을 이용합니다. 가벼운 증상부터 중증 환자까지 이용객들의 건강 상태는 다양하죠.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컨디션에 맞게 그날그날 농장에서 일을 배분합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한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도 절대 힘에 부치는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치유농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과 청년을 함께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느 요양시설만은 다르죠. 농장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 다양한 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gala의 상황을 합니다. 정말로 계약해 주신 기회가 동생이 많습니다. 주정지원입니다. 정말로 계약하시더라고 병원의 사료대상입니다. 인간에서부터 적음의 본점이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ronicity의 환경을 약하고 있습니다. 약한 상황을 따라서 대단한 상황이 필요할지 동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지적이고, 만약에 전해서도 그리고 스피리 아닌 알지 말한, 또, 정당관적인 교vert에게 마 라이브 세팅하는 것이다. 농사일이 맞지 않는 이용객들은 이곳에서 미술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화로운 농장에서 작품에 집중하는 이 시간도 치유의 과정인 셈이죠. 이곳은 네덜란드의 치유농장이 복지 대상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각자의 능력과 재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치유는 이런 배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목공소는 남성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목공은 남자들의 영원한 로망이거든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 할아버지는 젊어서 가구를 만드셨답니다. 이런 목일쯤은 여전히 식은 죽 먹기죠. 이분들은 젊어서 운동선수였거나 교사였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들이기도 했죠. 치유농장에서는 이들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게 합니다. 자존감을 찾는 일이 바로 자존감을 찾는 일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서른 집이 채 안 되는 해남의 작은 마을.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아이들 소리로 오랜만에 소란합니다. 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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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찾아온 곳은 결혼하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온 토목꽃이네 집입니다. 지난번 만들어놓은 분유통 화분에 꽃을 옮겨 심기로 한 날이거든요. 아니 분유통 화분이라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는 이걸 같이 체험시키면서 같이 해요. 항상 옮겨 심는 거나 물을 주무시는 거나 씨앗으로 받은 것도 같이 해요. 우리 애들은 뭔가 느끼면서 잘할 것 같아요. 꽃 좋아하는 토목꽃이 덕분에 이 동네 아이들은 벌써부터 정원사가 다 됐답니다. 너희들이 만드는 병돌로 예쁘게 토목꽃에 화단을 싸주는 거 이렇게 아이들을 몰고 다니면서 일을 꾸미는 사람은 바로 전병호 대표입니다. 일 벌이기는 잘해도 정작 일은 서툰 남편을 챙기느라 정수연 씨도 덩달아 분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제일 막내의 강의를 위해서 꽃밭을 만들어준다고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그린 거예요. 덕분에다가. 다문화 가정인 토목꽃 시내 아이들을 위해서 화단을 만들어주기로 한 건데요.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알아서 해나가는 아이들.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편견 대신 정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엄마가 다문화 여성인데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저희가 토목꽃의 집을 특별하게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나도 내 엄마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토목꽃을 지지하고 토목꽃의 아이들을 지지하고 토목꽃은 또 주변을 지지하고 아이들을 지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희의 바람이에요. 이곳은 전병호 정수연부부의 집이자 영농조합법인 야후해남의 본부입니다. 전병호 씨가 그새 또 일을 벌입니다. 연극을 하면서 세트를 만들던 재주를 믿고 오늘은 페인트칠에 도전합니다. 실력이 그닥... 원래 이렇게 따스한 거 흘리고 하잖아요? 장치를 안 해놔서든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보실래요? 너무 잘 칠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요. 너무 잘하는 건 또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살짝 걱정은 되네요. 칠해놓고 보니 근사한데요? 이렇게 멋을 부리는 건 이곳이 동네 사람들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마당 한쪽 창고도 개조해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내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농사짓는 마을을 두고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게 농촌이 행복해지는 그런 행복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곳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찾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열어주는 곳이 여호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꿈을 지지하는 공동체. 이곳에서는 새로운 농촌이 탄생하는 중입니다. 농촌에서는 철 따라 새 일거리가 생겨납니다. 농촌에 살면서 일을 피해갈 순 없죠. 아직 농사일이 서툰 부부를 위해 해남의 귀농 선배들이 나섰습니다. 오늘 수업은 고추모종의 지지대 밖이. 부부는 막 귀천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호기롭게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어째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농사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 번 해줘야 돼요. 한 네 번 정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아침마다 경운기 소리 들리고 밭 가는 소리 들리는데 저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참 이상해서 왕따 나가기 싫어서 해남에서 해남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 이것이 저희의 목표고 저희도 어울려 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를 하기로 했죠. 하다 보니 점점 많아지고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게 농사죠. 다 같이 일한 덕분에 이곳에선 이주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이든지 생각이든지 그거를 찾아보면서 확인하면서 가려고 해요. 똑같이 농사를 하든지 애기 키우든지 생활을 하는데도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다른 나라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놀이. 놀으면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달라졌어요. 농사는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고된 노동에도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여유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노동을 힘들므로 회피하고 싶은 것으로 특히 농사. 농사를 그런 걸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재밌는 행위고 나한테 풍족감을 주고 즐겁고 그런 행위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놀잇감들이 많아. 많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도시가서 힘들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곳이야. 꼭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힘들거나 할 때 그 기억들이 나에게 힘을 주거든요. 살 수 있는 힘. 그리고 저희들은 돌아왔고요. 농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치유농업은 이 친 줄 알았던 공동체를 이렇게 다시 읽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 전문사에서 한 주간사는 많은 공동체를 통해 You have a mixtu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without disabilities so that people can meet each other. This is really important for all kinds of people in the neighborhood because they meet new people. They start to appreciate the neighborhood much more than before. Also they are taking more care of each other. 그리고 이제 막 여름을 맞이한 에보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상추죠? 오늘 이걸로 저녁밥 먹을 거예요. 상추가 여기 이렇게 있죠? 상추 색깔이... 저기 강원도에서 찾아온 수영 꿈나무들인데요. 익산에서 열린 장애인 전국체전에 출전했다가 농장에 들렀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여기가.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뜯는 거예요. 한 장씩 이렇게. 알겠어요? 네. 단순 반복 작업이 많은 농사일은 특히 발달 장애인들의 심신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옳지. 옳지. 이렇게 눌러줘.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따지지 마시지요. 여기 와요. 제법 잘 따라하네요. 상어 형한테 뿌리면 안 돼? 상어 형한테 뿌리지 마라. 상어 형한테 뿌리지 마. 안녕하세요. 장애인들은 늘 보살핌을 받던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농장에서는 작물을 돌봐야 하는 주체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역할 변화지만 아이들의 표정만으로도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생활적인 면을 보면 어두운 면이 많았었는데 이런 운동과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거를 자기가 현장에 나가서 배우면서 좀 더 웃음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작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다른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엄마가 우울증이 있어서 아이를 돌보지 못했는데 아이와 함께 농사 일에 참여하면서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아이와 대화를 하게 됐다. 굉장히 큰 변화고 아이 삶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건강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인정받고 더 많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장의 또 하나의 장점은 갓 수확한 싱싱한 먹거리를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은 예외 없이 직접 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지만 농장에만 오면 시키지 않아도 척척. 이런 요리사가 또 없습니다. 장애인이 불 옆에서 요리를 하는 장면은 보호자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농장에 찾아온 장애인들은 하나같이 요리를 좋아하고 심지어 잘 해내고 있다는데요.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우리는 이들을 약자로 치부하고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뺏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아이들이 이렇게나 행복해하는데 말이죠. 연준이 너무 안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맛있어? 여기 와서 대회하면서 각각으로 친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이 일하고 땅추도 따고 이런 것도 무척 오고 하니까는 서로 유대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써 아이들한테 전해되는 가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이런 공간이 오시는 분들이 잠시나마 오래 머물지는 않지만 하여튼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내에 머물면서 하여튼 잠깐이라도 시험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하는 게 저희가 바라는 거고 은메달, 딴 데잖아 은메달. 편견의 눈이 멀어 오롯이 혼자 설 수 있는 자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반면 네덜란드의 치유농장은 자활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치유농장의 케어 서비스가 농장 밖까지 이어지죠. 유은 씨는 치유농장의 거주시설에서 나와 2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응숙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컴퓨터로 축구 기사를 검색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가장 좋아한다는 콜라도 빼놓을 수 없죠. 겉으로 보기엔 왜 치유농장에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혼자서도 일상생활을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왜 치유농장은? 그리고 저는 항상 모든 것이 완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출근 준비는 완벽합니다 유은 씨는 늘 똑같은 길로 늘 똑같은 시간에 농장에 옵니다 대개는 일상이 지켜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늘은 채소를 수확하기로 했습니다 유은 씨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8년 동안 치유농장에 다니면서 일요령이 생긴 덕분이죠 이런 바른생활 청년에게 대체 어떤 치유가 필요할까 싶지만 사실 그는 10여 년 전 정신치료기관에 입수할 만큼 자폐와 공황장애가 심각했었습니다 유은 씨를 변화시킨 건 과연 무엇일까요? 치유농장에서는 수십 년 경력의 요리사가 이용객들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합니다 음식은 대부분 농장에서 수확한 채소와 과일들로 만들어지죠 이곳은 직원과 이용객의 구분이 없습니다 일과 식사를 똑같이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치유농장 이용객들 중에는 스스로를 직원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대단하진 않지만 작은 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곳의 남다른 치유방법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사회생활은 꿈도 못 꾸던 유은 씨가 지금은 남의 접시를 치웁니다 이곳이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아, 저거의 일은 60 년 전까지는 일과는 일과일 것일까요? 난 노노는 일과일 일과학생활형 그것은 루잉닭을 먹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복지가 아닙니다. 단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디딤돌이면 충분합니다.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는 디딤돌. 바로 이 치유농장처럼요. 저는 한국에서 치유농업이 발전하려면 사고의 전환,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치유농업이라고 한다면 과학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효과가 증명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네덜란드에서도 치유농업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고 지금 이런 만들어진 제도 또한 그러한 과학적인 증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농업과 자연이 인간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하지가 지났습니다. 이른봄 청년들이 심어놓은 감자가 밑이 잘 들었습니다. 땅을 팔 때마다 줄줄이 딸려오는 이 재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곤 하죠. 내가 어떤 노동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니 하고 저도 놀라요. 흙은 더불어 같이 살고 이 안에서 굉장히 생명을 잉태해내고 다시 또 썩혀서 순환시키고 하는 굉장한 것이고 이렇게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놀라움. 흙은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치유 농업이라는 씨앗을 심어볼 차례입니다. 고령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농지 기반이 쉽게 와해가 되고 또 농업이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젊은 분들이라든지 또 기농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연결해 가면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도 유지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 이전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많은 고객들이 농장에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고객 계층이 생기고 그 농장의 생산물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비 계층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유 농업은 매우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속에서 서로 이렇게 공동체를 좀 회복해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치매가 있거나 아프거나 해서 끝까지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도 자율 의지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날의 모든 현대 문제가 인간이 자연을 떠나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답이 아닐까. 그래서 땅으로 농촌으로 그리고 우리가 식물과 흙과 더불어 사는 게 현대 문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고 의사지만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답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모두 농부의 자선이었습니다. 흙이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죠. 농사가 일상이 되고 일상과 치유의 경계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흙이 알고 있듯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젠 흙이 보낸 처방전을 펼쳐보세요. 흙이 유상 흙이 유상